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네요. 파출소장이 파출소 여경들과의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. 해당 파출소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입장인데,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. 백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장 A 경감이 갑질 논란으로 지난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. A 경감은 지난해 11월 중순 술자리에서 파출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당시 참석한 직원은 여경 6명과 남자팀장 2명. 직원들은 파출소 회식자리로만 알았지만 A 경감은 지인 2명을 데려왔습니다. 지역경찰 업무에 협력할 목적으로 꾸려진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2명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A 경감은 이들 일반인 2명에게 술을 따르도록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일부 여경에겐 남성 동석자와 러브샷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 경감은 술을 따르라거나 러브샷을 강요한 기억이 없다며, 당사자 조사 없이 대기 발령 조치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A 경감의 술자리 비위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,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